보안 기존에 가입하신 분들이 추가적으로 가입도 가능하고요. 관절 수술로 인해서 걱정되고 돈이 많이 깨신 분들을 위해서 일단은 6800만원까지 한도를 올렸다는 거. 그래서 관절 수술 질병장애 보장은 없었다. 라인에서 다시 오지 않을 무릎 인공관절. 인공관절 질병 수입이 100만원. 중증 무릎관절이 1000만원. 관절 질환이 300. 인공관절이 500. 질병장애가 5000. 이런 식으로 가입이 된다. 그리고 제가 서비스도 100만원. 3월까지 100만원이고 4월달부터 제가 서비스도 한도가 또 축소가 된다. 그리고 보험료가 50% 정도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1, 2등급 재가시설 집중감병 보장금액은 50만원이고 1, 2등급 간병생활자금은 100만원까지 한시적 올랐습니다. 하울이 되면 보험료가 확 올라갑니다. 특히 라인안은 많이 올라가요. 타단은 별로 안 올라가지만. 요율 변경으로 인해서 보험료가 상승이 된다. 라인안은 베스트셀러 상품에 가입의 마지막 기회다. 3번 마케팅이죠. 라인안에서 다시 없을 무릎인공관절 수술이에요. 무릎인공관절. 무릎인공관절. 질병수습이 100만원. 특정 50만원. 관절질환수습이 300만원. 3대 인공관절 치환술 500만원. 중증 무릎관절 연구손사 1000만원. 그 다음에 질병장애 5000만원. 요런 식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뿐만이요. 연고세척소, 주기세포, 인공관절, 인공관절 삽입 판정 장애. 이렇게 받으면 그 전에 5,880만원. 간편이었을 때 무려 얼마에요? 220만원이 올라가다 보니까 한도가 더 상향 조정이 되었다는 거. 그 뿐만 아니에요. 전에 없던 실속치매보험도 4월에 보험료 인상전에 알뜰하게 재가급여 간병생활도 일단은 100만원. LTC죠. 100만원까지 되고. 1,2등급은 50만원. 1,2등급 간병생활자금도 100만원. 요렇게 나온다. 총 250만원. 매월 매월 보장을 95세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관절수술은 질병은 거의 다 질병장애로 보장까지 가능한 양쪽 무릎, 인공관절, 아니 관절경수술의 600. 예를 들어 더 심각해진다. 줄기세포까지 해서 1,600. 양쪽짜리 3,200. 그 다음에 인공관절치한술 양쪽 1,900 나오고요. 인공관절 삽입 장애 판정 2,000만원. 그래서 총 6,100만원. 고흥금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 요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보험료도 거의 5만원대. 8만원, 5만원대 나오는데요. 요렇게 해서 6,7세 기준으로 7만원, 12만원을 수치킨 보험료가 좀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아니면 언제 일단 가입을 하시겠어요. 그래서 질병장애 관절 5,000만원. 질병수술비 100만원. 간편한 관절수술 3배. 요 그대로 가입하시면 돼요. 3대양 인공관절 500. 그 다음에 간편한 중축 무릎 관절 1,000만원. 요런 식으로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오지 않을 건설의 무릎 인공관절 수술. 요즘에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간편한 질병수술비도 50만원. 한도가 상향이 됐어요. 간편한 관절질환도 200에서 300으로. 간편한 중축 무릎 관절도 지금 500, 200, 300 이렇게 해서 지금 1,400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간편한 인공관절도 300초 150에서 500, 200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더 간편한 질병장애 보장도 50세부터 60세까지. 3천, 2천, 1천. 근데 5천, 3천, 100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차이가 있다. 자 유병자, 고올연령자도 가입이 가능한 3, 2호예요. 그전에는 3, 5, 5에서 5년 이내 2번 수술을 받지만 5년 이내 2번 수술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의 다 웬만큼 했죠. 2년 이내에 질병과 상의로 인해서 2번 수술만 알면 가입이 가능하다. 네 그래서 요런 부분들 넘어갈게요. 다빈도 수술 질환도 상의 20개 중에 19개가 보장이 되고요. 다빈도 수술 20위, 일단은 1위가 압도적으로 백내장, 치액, 치주, 항문질환, 3위가 기타 백내장, 4위가 담석증, 5위가 무릎관절증, 6위가 충수염, 7위가 기타 출암팡, 8위가 척주변증, 9위가 협진증, 10위가 재형절개. 요런 부분들도 그냥 알고 넘어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주요 다빈 수술도 1인당 평균 비용이 약 100만원 이상 필요하세요. 그래서 많이 드세요. 그렇죠? 무릎, 인공관절, 대퇴부, 담석증 정말 많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비급여 진료실 물가 상승은 최대 14.9% 증가하고 있고 비급여 항목별 평균 가격도 전세의 75.6%가 가격이 인상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관절 주요 질환이에요. 슬관절, 견관절, 고관절 이렇게 하셔도 일단 6,100만원 정도 표준체로 나온다. 유병제한 5,880만원. 지난해 무릎관절증 300만원 넘었죠. 고관절 건강, 투명과 직결되고요. 작년에 어깨 100명 242만 명, 60세가 27%예요. 이런 부분들도 계속 바뀌 예정이다. 자 다양한 주요 수습이죠. 수습이 끝판왕입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비갱신형 없고 20년 갱신형밖에 없어요. 하지만 백내장 400, 양쪽 농내장 700, 대장용조 180, 시루 20, 하지정맥류 340, 무재만증 1200, 제약저기 170, 유망섬유선조 250, 그리고 하지정맥류 무재만증, 체외중격파 280, 180, 부비동수술 170, 현두절제술 170, 그 다음에 갑상선결절 380, 이런 식으로 가입하셔도 매우 매우 획기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준비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부터 100%까지 질병 후회장이죠. 질병 후회장이 아직 시나리아 몇 군데가 50세, 60세 너무도 가입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해서 시대염수, 그리고 후회장이 팔 때 제가 여기 도포급여서 많이 설명해 드렸어요. 많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전업들 시속침해보험, LTC, 제가 가입한도가 최대 1억까지 가입이 됐죠. LTC 1, 2등급, 간편생활자금도 1억까지, 천만까지 됐어요. LTC 150만원, 그리고 간병인 생활자금 100만원 플랜, 여기서 준비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보시면 최대 150만원은 1호 등급 100만원, 80, 50이 내려가고요. 1, 2등급, 밑에 합쳐서 120만원 됩니다. 150만원, 그리고 LTC 1, 2등급 간편생활자금 최대 매월 1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매월 100만원씩, 61세에서 65세는 80만원, 66세에서 75세는 50만원, 이런 식으로 최대 25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보험료 외시도 13만원, 이게 라이나 이거 한구자만 보여주잖아. 거의 다 가입 안해요. 보험료만 보니까. 당신이 뭐 했을 때 얼마큼 나옵니다. 그렇게 비유하셔야 좀 더 유리하다는 거죠. 치매, 1, 2, 3플레이죠. 경도 치매, 네, 천만원, 중증도 천만원, 중증 천만원, 이런 식으로 가입하셔도 최대 천만원이 총 3번 보상을 받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주계약, 중증 치매 50만원, 그다음에 경도 치매, 중증 치매, 뭐 다 넣어들었어요. 그래서 가입금에 50만원, 100만원이죠. 천만원짜리가 다 넣어서 보험료가, 뭐 이거 두 개 합치면은 4만6천원, 이거 최근에 한 거 잡았 때는 무려 5만5천원,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 치매 주유질환, 네, 일단 치매는 치매만 되는데, 치매뿐만 아니고, 이제 뭐, 치매뿐만 아니고 중대한 질병이나 중대한 사고,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치매 주요 치료비, 24년부터는 제가급여의 월 한도액이 9.8%, 그래서 제가급여 월 한도액이 증가가 되고 있고, 24년에 제가급여 수가가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본인 개인 부담금이죠. 그래서 노인, 요양보험 수급자가 99.9만명, 요새 10만명은 계속 늘어나서 계속 올라가고 있다. 고령화 추세에 맞춰서. 제가급여 월 한도액이죠. 네, 그래서 1등급 200만원, 2등급 180, 예전에는 이거 한도가 없었는데, 한도가 갑자기 생겼나봐요. 네, 그래서 일단은 알고는 있을게요. 자, 24년 급여, 유연별 급여 비용, 인상률을 보면 거의 2. 몇 프로, 요양시설이 많이 올랐네요. 그리고 공동생활도 역시 많이 올라왔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전년도 대비 평균 2.92%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많은 차이가, 지금 평균 차이가 난다. 자, 치아보험. 치아보험도 4월달부터 보험료 많이 인상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3월달까지 가입을 하셔야, 일단 조사도 안 나가고, 내가 원하는 목적 자금을 말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예전에 쉬었던 치아, 같은 곳에 다시 치아되면 보장이 되고, 통증 보장, 치료비가 더 무서워요. 임플란트 개수 없이. 네, 그리고 자주 하는 크라운, 충전까지, 진료, 재료나 개수 제한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가입하셔도 매우 매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네, 치아보험 가입 한도가 5년 남 기준일 때는 4만원 정도. 네, 거의 4만원 정도 가입이 가능하고, 거기 외에는 7만원, 8만원으로 가입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치아주유지랑, 치유지랑 다들 아실 거예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치아주유지